숨 넘어가겠다 다시 이어서 가자 택발로? 택발로? 마음이 바뀌었다 더러운 수법으로 나가겠다 그는 셀린 헨리 케이스의 메시지입니다 기버스 퀘어딜 오케이 베디 텍스 이건가? 이 옷이나 먹어 저죄의 힘을 담아 그대의 영혼을 찌르고 내 삶의 힘을 담아 그대의 영혼을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윤 너 생각해 주윤? 아니, 그는 지니스 너의 영혼을 좋아해? 아니 저는 셀리 그는 약 100년 전에 셀리 셀리 네, 알겠습니다 그가? 너는 알지 알았다? 그가 이 남자는 그가 있는 것 같다. 그가 비슷한 것 같다. Prometheus 대단지. Prometheus은 그의 신세한 진흥이. 그를 노는 그들이 지호와 영혼을 만났다. 그가 그가 그의 뇌하가 믿는 것 같다. 아, 그의 큰 말이야. 그는 그의 공개의 현이 있는 것 같다. 그는 그의 책을 알게 되었고, 또야 또 열어 입을 그만 열자 입 열다가 실패를 몇 번을 했니 인터뷰 2 룸은 여기 있나? 잠시만요 진실인가? 아이, 확 이게 거짓이지 입실이 바짝바짝 타지 독립, 독립 동일피, 독립 독립, 독립 독립은 고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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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어떤 단어Cam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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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또 거짓말하네? 내가 죽였다, 터뜨려 함넷으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아름다운 옷이 나의 목소리로 거라!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쳤나, 이거? 하핳 너의 눈에 빠져있어. 너가 죽었고, 너의 형들은 거기에 빠져있어. 너는 무슨 말이야? 왜 그래? 히폴리도는 제 형이예요. 하지만, 너는 내가 죽을때는 안토니아를 죽을때는. 너는 그 병에 도와줘야 돼. 하핳, 지압을 맞추는게 없네. 아이, ㅅㅂ 야야야, 이러면 안되지. 야야야야야. 야야. 야, ㅅㅂ, 야. 야, ㅅㅂ, 이러면 안되지. 야, ㅈㅂ... 야, 나, ㅡㅂ, 충격- 야, 잠시만요. 거기서..잠깐만.. 아잘못됐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내가 납득 못하겠다.. 이건 잘못됐어.. 다시.. 다시 한번 해보자.. 되겠지.. 다시하면 되겠지.. 제발 시닛이요.. 시닛이요.. 제발.. 제가 재시작했다고 제발 그 부분에서 저장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거기서 저장하지 마세요.. X돼요 저요.. 방종됩니다 님.. 아.. 님이셔.. 제발.. 저 방종돼요.. 안 움직여.. 이건 또.. 왜.. 이게 또.. 야 움직여.. 야 움직이라고.. 야 화면 왜 안 움직여야.. 화면까지 말썽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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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패드를 던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아까 그 취조한대서.. 그렇지 이거지.. 아.. 됐네요.. 잠깐만.. 잘 될 뻔했네.. 이거지.. 잘 될 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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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럽신.. 흐흐.. 흐흐.. 쌩깜샤.. 그 메시지에서 셀린 헨리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결제에 두는 내 삶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왜 너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했다 마우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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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시작하지 마지막으로 저녁에 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다고? 잠깐만 자, 일어나 봐봐 잠깐만, 일어나 봐봐 잠깐만, 동네 주민들한테 정보를 못 얻어와서 이런 거야 동네 주민한테 정보를 못 얻어와서 그래 동네 주민한테 다시 가야겠어 정보가 없으니까 취조를 못하는 거야 아까부터 말도라도도 가야 되고 지금 술집도 가야 돼 저 아줌마가 돌았나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어 몇 시쯤 들어왔고 뭘 했는지 왜 안 들어가죠? 하나 더 동네 주민한테 싸웠어 둘 다? 항상 싸웠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라이 새끼 개새끼 그렇다 좋다고 감사합니다 문 사이로 어떻게 봤다는 거지 문이 저렇게 열리는 게 문이 졌다고 열리는데 nationalism 엔툼 사이로 왔다는거지 에러가 너무 심한데 아 시바 새벽에 존나 놀랬어 원래 욕 이렇게 진심 진심 담아서 욕 안하는데 욕 존나 세게 했네 뭐야 아 깜짝이야 300 사온건 나도 아까 예전 역부 타고 있었어 응 빠로 가자 이곳에 도착할 수 있어? 어디에 도착해? 근데 내가 어떤 캐릭터가 아까 근데 그 가면 쓰고 있는 새끼가 좀 저거다 가면 끝까지 안 벗었잖아 뭐지? L.A.P.D. 펠프스와 갈로웨이 디에고 아귀라 어떻게 도와줄까? 조금muş 아하이도 심장 컵 거레이네 도라에서 퀵 Easy 쉬로 엔젤 말도 나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신청 엔젤 말도 나도 와 피곤한 엔젤만 들어도 본인은 반드시 일으실 킬리포니아주 증인 호널 브래덤 증인 호널 브래덤이요? 열어버렸나? 필요없어 그녀는 말하고 그녀는 그녀를 보여줬어 그럼 또 이게 말이 안되네 그녀는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την 이정도가 이 거짓말인가? 의심하는 건가? 의심하는 건가? 남편이 이혼서류를 들고 보여줘서 열받.. 열받아서 쳤다 그랬거든 아까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안토니어가 뒤쫓아갔다 그랬고 이 지금 빠에 있는 사람은 편지를 여기다 놓고 갔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오류가 생긴 거지? 아 씨 미치겠네 내가 잘못된다 그녀가 어디 갔어? 내가 뭐지 아니면 LAPD가 이곳에 관심이 있어야지 쉽게 말해 그녀가 가고 싶어 그래? 내 문은 없을 줄 제 mente 지옥자 고맙이 지냈던 곳을 거기епли 여당 그거도 적응 우리의 러시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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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予여 한 한국을 지자 내, 견자 내 자 이번에는 과일 가게를 가야되네 바에 또 있네 신참한테 마이크 올 수 있나보다 남아있네 임시 직원 어디지? 얜가? 신참한테 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새끼가 범인인가? 과일 가게 가긴 갈건데 신참 어디있어 이걸로 끝인가? 이러니 경찰들이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하나씩 지우는거야 다 범인이야 이 시야 이럴면 이 시야 여기가 이럴면 이럴 때 이 시야 이 시야 음음 전화 좀 써야겠다 야야야야야 갑자기 야 왜 펠프스 밭 1247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메시지 주소 메시지 주소 메시지 전달의 정보로 센터에서 위치한 정보로 다시 지켜봐 감사합니다 뭘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멍미? 타고 올라간건가 이거?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문이 아예 쌩으로 닫혀있네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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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는 날인데 왜 배달달리지 미쳤네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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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턴은 넌 옆에 있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 희한하네 희한하네 자 이제 드디어 잠만 여기 비어있네 여기도 styl이더라 희한하네 아이들 이들이 인터넷放浴 다른 어떤 sol ving 가게가 저렇게 큰데 주인 혼자 한단 말이야 건물 하나 통째로 무슨 도매상 처럼 하는데? 저것도 아마 실제로 왔던 편지 그대로 이루어 엔젤 말도나도를 취조가자 여기서 밖에서 보이면 보이나? 이렇게 안에 보면 어 보이네? 우와 엔젤? 뭐라고 말하는거야? 엔토니아는 밤에 죽었고 아파트에 있던 곳을 떠났고 그는 처음에 봤어 그래서 너희가 방문하셨는데 그 시간이었어? 오후? 오후? 그녀는 오래 기다렸어 계속 돌리고 껌뻑껌뻑거리고 침도 한 번씩 삼키고 거짓말이거든요 네 동생은 필요없어 네 동생은 필요없어 그가 깊게 풀고 그가 앉아야 갈색 포드 쿱? 뻥치지마 넌 안 믿지마, 엔젤. 그녀의 정보를 받았다. 그녀가 너무 멈추냈다. 그녀가 너무 멈추냈다. 말해드렸다. 결혼을 받지 않는다. 제사장은 직접 만났었고, 이전에 전해드린 전역을 벗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것입니다. 아돈니아... 오, 제시아. 그녀가 없었고, 그녀가 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녀가 여성과 같은 거에 구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에 대해 저희는 제 부모님과의 여성와의 여성입니다. 그녀가 덮고... 그녀가 나왔네요. 그의 사실입니다. 저것 또 뻥이야 왜냐면 이혼서류는 거의 있었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인데? 이거 또 거짓말인데? 이게 왜 거짓말일까? 이게 왜 거짓말일까? 목걸이가 없어? 목걸이가 발견이 안 됐거든 목걸이가 발견이 안 됐거든 저게 말이야 내가 믿지 않나? 너 죽을 수 있어 이걸 잘해야 되는데 너가 죽을 수 있어 그럼 너의 입이 흙에 흙이 있는 기분이 어떻게 설명해? 그거 찾았다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내가 머리에 흙을 했거든 뭐야 아휴 짜증나 다시 다시 아 현실 모드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형사 짓거리를 못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잘 따야되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님들 형사 잘려요 이러다가 다음 턴 못가요 이거만 제대로 합시다 이것만 제대로 합시다 이것만 아냐 아냐 바 다시 안 가도 돼요 건타 저장돼 있을 거예요 수첩을 보면 알지 봐봐 아 진짜 매 사건마다 옷을 벗느냐 마느냐야 공략 봐 이거 잘못하면 나 존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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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광속으로, 광속으로 취조해 주시지 죄다 구라쟁이야? 보니, crypto가 났다 욕심을 잊지 못해 너무 멀쩡했고, 너는 멀쩡했었죠. 내가 말했었죠. 내가 결혼을 받지 못할 수 없었죠. 정렬은 정렬은 정렬을 말했었죠. 너는 모든 도로에 부를 수 없었죠, 엔젤. 아토니아. 오, 제주. 저 때 당시에도 방음벽이 있었네. 야...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고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소 키우면서 저 당시에 벽에다가 저런 걸 달고 있었어 앤젤, 몇 개의 옷을 입고 싶어? 8개 그게 무엇일까? 너의 남자를 찾았을 때, 그녀의 제품들이 제품들이 없었고 그녀의 제품들을 입고 싶어? 당연히, 그녀는 항상 입고 싶어 그리고 그의 블랙출렛? 그엔 이을? 저 그의 정의? 그녀는 항상 입고 싶어 그녀는 다중입니다 그녀는 안 chicks 그녀는 한 곳에서 그녀의 소 이기다라고 여자친구가 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의 괉지에 있는 werk? 너에 대해? 제가 머리가 소 meaningless 주인공은 이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전화할 수 없을 것이다. 제 형님, 이 뽝을 리더. 그 날에 대해 말했지 말았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한다고 생각했지. 계속 말했지. 전화가 왔다. 그의 일을 구입한 곳에 관한 사회에 관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 아이안에 있는지 말이야. 그는 제 아이안에 있는지 말이야. 뭐 이름이 이 자유가 있는지 말이야? 그냥 자리에 있는지 말이야. Orts Street, 사이의 위치. 마지막 질문, Angel. 이 말은, 그는 당신의 말은? 아니. 나는 예수님의 말이야.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야. 당신은 더 이상한 것 같아. 당신은 무엇을 드리는지 말이야. 우리에게는 뭐하고 싶어? 음흠... 하이크 기관이 되겠네 545 545 545 Can you drive to this one? Fine. Where are we headed? What's your read on Maldonado? I still like him. Seriously. That line about the gun. What's your read on Maldonado? Wait, you look familiar. Hey, I'm the bar, right? Who brings you here? LAPD. Detective Phelps and Galloway. Clem Feeney. What can I do for you? Did you happen to see a young woman last night? 21 years old, Hispanic? Sure, she came by last night. Why do you ask? She was wearing a necklace. I didn't notice. You weren't paying attention, Feeney. Hey, you're getting the wrong idea. Yeah.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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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